기출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 A3부터 시작하셔서 F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숫자 열 너비 좀 조절하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I1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굴림체, 크기는 16을 선택, 글꼴 스타일을 16 선택,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합니다. 다음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A3부터 A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C4, D3부터 D4, 그 다음 E3부터 I3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I4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자주를 클릭. 체육이 색은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G14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 최고, 최고, 고객, 포인트라고 메모를 입력하신 다음 메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화면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그 다음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맞춤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I5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다가 예정을 붙일 건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 뒤쪽에다가 예정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신 다음에 예정이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열 너비 살짝 필요하시면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은 A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시는 건데요. A1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할 겁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의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그 다음 채용 결과 발표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화면에 글자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이럴 때 파일 원본을 문제에서 유닛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롤 막대에 누르셔서 유닛코드 해당된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제대로 표시가 되네요. 외부 데이터는 구분 기호가 신표라고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로드에 가셔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신 다음 표 형태로 기존 워크시트에 A1셀에 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뭐 서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는 작업까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의 다섯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점수를 가지고 순위 구한 다음에 if 함수를 통해서 값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랭크.eq 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크.eq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리퍼런스, 본인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선택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영역의 영역은 항상 동일한 영역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점수는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 순으로 0이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아직은 수식을 덜 작성한 거죠. 1등부터 9등까지 순위가 있는데요. 1등은 a, 2등부터 3등은 b라고 일단 수정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란 함수를 추가할까요? if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등호 1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a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문자 a를 넣으시면 되고요. 다시 순위를 구한 값이 1등이 아니라면 2등과 3등하고 같습니까? 라고 세번째 칸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칸이 너무 좁아요. 조건 참 거짓을 입력하기에는 세번째 칸이 좁죠. 그래서 여기서 if를 하나 더 추가하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또 if 안에 랭크점 EQ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로지컬 테스트에 있는 값을 범위 정해서 복사하셔서 그 다음 if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꼭 세번째 칸에 오셔야 돼요. 두번째 칸에 놓고 작성하시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세번째 칸에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a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번째 칸에 갖다 놓고요. 다시 이름 상자에 가셔서 if를 클릭합니다. 로지컬 테스트에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고 1 대신에 2와 3을 비교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수정하시면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3, 2, 1인데 앞에서 1은 처리했기 때문에 2하고 3만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B라고 할 거고요. 다시 세번째 칸에 꼭 오셔야 합니다. 세번째 칸에 오셔서 4, 5, 6, 7까지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if가 필요한데요. 세번째 칸에 놓으시고 이름 상자 if를 추가 컨트롤 V 눌러서 이제는 조건이 4, 5, 6, 7은 작거나 같다 7이라고 하면 앞에서 3등까지에 대한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4, 5, 6, 7에 해당한 데이터는 C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재시험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은 A, 2등과 3등은 B, 4등부터 7등은 C, 나머지는 재시험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첫번째와 두번째 문자와 현재 연도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왼쪽에 현재 연도부터 구하고요. 순서대로 갈까요? 현재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함수를 통해서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안쪽의 인수는 오늘 날짜라고 투데이 라는 함수를 넣으시고 투데이 함수는 안쪽에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로 닫고 이열함수의 인수는 투데이 함수니까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여러분이 실습하시는 날짜에 연도가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 출생연도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I3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1900을 마이너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셔서 마이너스 1900을 입력하고 엔터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이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고 다를 수 있다. 라고 참조하시고 실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산 작업인데요. 성별이 여자이고 면접이 8 이상이면서 시험 성적 시험이 85 이상인 여자 사원의 합격수를 몇 명인지를 세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count if s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count if s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성별에 가서요. 두 번째 칸에다가는 조건을 여자 라고 입력하시고 세 번째 칸에 오셔서 면접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섯 번째 칸에 와서는 시험 성적에 해당한 영역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스크롤 막대를 내리시거나 탭키를 누르셔서 조건을 입력하는데 크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구한 값에 명자 붙이는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한자 코드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와 진료 감옥 표를 이용하여 진료 감옥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래프트 함수 사용할 거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한자 코드가 있는 F15 왼쪽에 두 글자 확인 한자 코드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셨고요. 그 값을 가지고 진료 감옥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 입력합니다. hlookup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함수 삽입 찾고자 하는 값은 조금 전에 구하셨고요. 테이블 어레이 참조하는 표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 그 다음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 hlookup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left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해 주시고 표의 두 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첫 번째는 찾을 위치 두 번째는 가져올 데이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평균이 70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점대를 구할 때 조건을 F36부터 G37 영역에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평균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크거나 같다 70 작다 80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주시면 70점대 해당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디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디카운트 더블클릭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두 번째 필드는 평균에 가서 몇 명인지 세겠습니다. 조건은 작성해 놓으셨던 70점대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확인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시고 텍스트 명자 큰 따옴편 묶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첫 번째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 문제인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이름 정의 I4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률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G24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 학계 입력하고 엔터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I4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설명 영역을 필요에 따라서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산재는 20%인데 25%로 수정했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 작성이 끝났다면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순이익 감소 그 다음에 확인 두 번째는 15%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 결과는 G24셀 선택하시거나 깜빡깜빡 하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치에서 수정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래 업체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B3의 커서를 갖다 놓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부분합에서 첫 번째 정렬을 하셨다면 두 번째 주의하실 거는 그룹 8 항목이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거래 업체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거래 금액과 할인액의 할인액금 실지급액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합계를 할인액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그룹 8 항목은 꼭 거래 업체명이 들어가야 하고요. 거래 금액과 할인액 두 개만 체크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샵샵샵 나오면 조금 있다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이제는 평균을 구하실 건데요. 평균은 실지급액에 대해서 거래 금액과 할인액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실지급액에 대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 조금 전에 구한 합계와 지금 구하실 평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래서 지금 샵샵샵 표시가 된 일단 B열과 C, D열을 살짝 열 너비를 조절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부분합에 대한 결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에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의 첫 번째 단추 작업하겠는데요.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B15부터 Alt키 눌러서 B15부터 C16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 평균이 표시되면 확인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E4셀을 선택하시고요. Average라고 입력합니다. Average 더블클릭 P4부터 D4까지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미의 셀 하나를 클릭하셔서 범위 정든 거를 해제하시고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 둥근 모서리인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 두 번째에 있는 둥근 모서리 선택 그리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D25부터 F2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심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P4부터 2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클릭하십니다. 이미의 셀 하나 클릭하셔서 범위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아 음 매크로 기록을 안 했네요. 매크로 기록을 안 해서 그럼 이럴 때 잠시 음 심표 스타일을 잠깐 실행 취소 한번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갖다 놓고요. 제가 매크로 매크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심표라고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지정에 음 매크로 이름을 심표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그 다음 매크로 기록에 대학 상자에 심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P4부터 E13 영역을 선택 홈에 가셔서 우리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범위 선택된 걸 이미의 셀 하나만 선택하셔서 해제하시고요. 현재 기록하고 있는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심표 도형의 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어 심표 매크로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뭐 평균 한번 지워보시고 클릭 그 다음 서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시면 셀 서식에 가셔서 일단 다른 서식으로 일반으로 선택해 놓으시고 심표 스타일 클릭하면 심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시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원형 차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3차원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 다음 수식 입력 가셔서 클릭하시고 A1셀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데이터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인데요. 원형 차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첫째 조각의 각을 1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15라고 첫째 조각의 각을 15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3차원 회전에서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Y 회전을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 회전에 30이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에 라고 선택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 이미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의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